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글서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글서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 성도들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내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24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수감사절은 원래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절기에 유리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곡식을 심고 주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사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세 가지 중요 절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국 23장, 레위 23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창구에 저장한 후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상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근대의 기원은 근대에 와서는 영국의 청교도 신도들이 영국의 정부가 세운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성정적 희망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배를 타고 가서 신대륙을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땅이지요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 천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그렇게 2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왔고 또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수 감사 예배 드리게 돼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 드린 이 주수 감사절이 풍요롭게 그렇게 다 잘 되어서 감사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드린 감사예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그 배를 60일을 탔어요 그리고 도착한 102명 102명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우를 타고 왔는데 첫 해 겨울입니다 첫 해 겨울에 그걸 지나면서 심한 식량난과 추위, 배고픔, 질병, 영양실조로 120명 가운데 반이 죽었어요 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중에도 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 무슨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거 감사했어요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집을 먼저 지어야 될 것인데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그리고 교회 건축을 제일 먼저 했다 보금주의 영성 신학자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감사하는 안전벨트와 같다 그랬어요 안전벨트 사실 운전할 때 안전벨트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매지 않아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벨트를 왜 매야 하는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맸냐 안 맸느냐는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수칙이다 그렇게 말하죠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 안 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사건 문제가 터지면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평, 엄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건, 문제, 충격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요 포기해 버리지요 그만큼 오늘 제목처럼 24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다 감사해라 한마디로 24감사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골로이셔서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거의 땅의 것을 생각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예배 때는 또 위의 것을 좀 생각하죠 잔송 부를 때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위의 것을 좀 생각합니다 끝 그리고 끝나면 전부 땅의 것 생각도 말도 모든 것 땅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거듭났으면 천국백성이 되었으면 다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옛 털에 매이지 말라 옛 털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에 글맞는 삶을 살아라 그 핵심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넘쳐요 임에서 감사 감사하다는 말이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이고 그렇죠 은혜 못 받았습니다 라는 싸인이에요 증거에요 영계 모든 신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체질 자체가 체질 자체가 24시 감사 체질 되기를 지어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또한 또 한 몸으로 불의식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 같은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문인뿐만 아니고 대상회전서 5장 심지어 18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쁘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감사가 나와 저는 하나님의 임행계약이 있어서 매주일 감사한 금을 힘써 합니다 힘써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매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천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주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정하면서 드린 것이 감사의 말이에요 이런 감사 체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이 감사 하나님의 뜻이다 불평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감사로 빨리 해보고 찬송을 부르면 돼요 골로서서 2장 6주를 철저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보여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강조 감사함이 넘치도록 감사가 감사를 억전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시작됩니다 감사의 뿌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이 사람은 늘 감격 구원의 감격 이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있어 모든 것의 감사 감사라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있다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나와있다 그럼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나같은 죄인을 택했어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참 복음을 제대로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예원교회에 나오게 된 거 얼마나 은혜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거 아멘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불평한다 원망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남 형본다 얼마나 영적고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사단이 신분을 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딴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 표현을 하는 것마다 시간이 없이 다 모자랄 시간인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예수와 믿으셨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원교회 안 나왔으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종교인이 교회 다녀 율법에 율법에 벌벌벌벌벌 떨면서 살겠지요 이것도 젠가 저것도 젠가 하면서 죄 잡혀가지고 자유함 해방 누림 전혀 없지요 예수 안 믿으셨으면 지금쯤 절에 가든지 절에서 절 찾아 무당 찾아가든지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을 텐데 술에 술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 케락에 종이 돼가지고 살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다 예배한다 엄청난 변화지요 여러분 수준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셔서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응급 환자실 가보세요 일어서는 게 내 평생 손이다 한 걸음 걷는 게 평생 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환자들 숨 제대로 밥 한 끼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의사인데 그러더라고 나보고 입에 막 집어넣고 먹고 싶어 다 먹고 뒤로 싹 나오는 거 기저기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저기인지 아냐 그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이게 무슨 말이냐 매사에 넘쳐도 안되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과유불급 비가 와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오면 호수가 나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해준데 바람이 너무 불면 태풍이 돼요 태풍이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죠 오히려 몸에 해롭죠 그런데 넘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성령추만한 성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징 내가 과연 성령추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내 삶 내 삶의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감사가 넘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느냐 이원은 반대로 불평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원망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허감에 그냥 허감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 인생 모든 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면에 감사조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직분 감당하면서 감사조건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는 못해요 감사할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출자를 그렇게 찾다가 딱 찾는 사람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 불평시키 질투하는 사람 그거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사단이 찾아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버린다 사단이 절대 유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사 자기 자신이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 절대 사단이 유혹을 못해요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기는 비결이에요 세상이기는 비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강조합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지속되려고 하면 먼저 마음에 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감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입술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 그 특징이 바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평안 절대평안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모습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평안해요 아멘 평안하다고 그러면 절대평안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빌리포 4장 6결로 7절에 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다잖아요 마음과 생각 성령이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염려 아웃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너무 그렇게 한을 품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주름이 좀 특이하게 있어요 하도 인상을 쓰고 기도를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에게 저는 왼수같은 시어머니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를 괴롭힙니까 데려가 주옵소서 칼 갈아봐야 하나님 더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네 자신을 알라 깨달아 네가 은혜 받으면 다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 보일텐데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바뀌어질 텐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독한 마음 품으니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내가 주는 마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 사무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한이 맺힌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억울하다고 첩에게 이렇게 내가 괄세를 받으니 억울하다고 부르지 짖을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 이후에 이 시대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주의종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딱 한 그날부터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평안이 임한거에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무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기도에요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여 하나님 보자 움직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보자가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버지 하나 부르지 있는데 주의여 한마디 하는데 거기서 하늘 보자가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보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사를 부르시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 할게 뭐냐 우리 기도한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축복이세요 내리미어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여같이 이르시는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내 수준 내 행편을 뛰어넘어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은약 붙잡아라 그리고 은약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 이런 벽에 거리 서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단순한 말 같은데 엄청난 지혜 있는 표현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면 뭡니까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딱 빠진 사람은 대부분 뭐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해요 앙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나 외로워 외로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고독 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쌓이면서 우울증이 와요 나머지 뭡니까 자살입니다 소외되었구나 미움인 이 구덩이가 이 외로움 이 구덩이가 나중에 어떻게 완전히 그야말로 소외되고 스스로 자초해버리는 깊이 들어갔어요 자실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대부분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려 절망 절망에 빠져버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덩이를 파고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의 것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뭐 얼음 오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면 돼 하나의 물을 꿇으면 됩니다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 대기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 내 속에 염려 불안 초점 미움 시기 질투 싹 다 없어요 영계 모두 성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불신자는 죽다 깨놔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흉내도 못 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요 차원이 다른 삶을 부신자가 놀랍니다 부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감사체질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적 감사체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을 주장할 때 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렵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때 그때 그 삶이 감사한 인생이 된다 말씀이 주장 되는 삶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그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그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한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영적인 영적인 수용성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된다 내 생각과 기준 내 선입견과 편견에 벽을 세워놓고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순순함 순순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도 100% 오픈마인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다 드릴 때요 모든 순서 순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들이 오는 시간 준비부터 모든 기도 모든 찬송 설교 헌금 광고 모든 예배 순서 모든 것이다 감사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감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찬양을 하나님께 더러워 싶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대를 못합니다 찬양팀들이요 매주 7시 반에 옵니다 밤부터 연습 시작해요 몇 시간 해요 2시간 반 안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한두 주 하고 말지요 어떻게 계속 2시간 반이나 찬양을 합니까 못하지요 찬양대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요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뭐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한다 우리 교인들은 다 순수하니까 은혜 받죠 보통 교회 가면 저 소리가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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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부정적인 뒤판 판단함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사도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찬양 끝나잖아요 찬양대원도 은혜 안 받습니다 연습한다고 진액을 다 빼가지고 졸든지 낙서하든지 딴 듯한 야 끝나면 우영아 보러 가자 뭐 보러 갈까 다른 교회 다 그래 그건 다 나갔다 경험한 것이고 다 본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차이가 없어 나가놓으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려 끝 행복 시작됩니다 염려 끝나면 행복 시작이지 뭐 이런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예원계의 성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보금적 감사체질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잖아요 세상 종교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요 부처의 가르침 마음의 가르침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보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내서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권세가 거기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선행이 있습니다 구제이 있습니다 봉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다른 종교들 다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사랑 구제 봉사 헌신 겸손 그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을 때 그때 유일하게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만 구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듣는 소리지만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갈로 이거는 안 돼 없어요 갈로 없어 아멘 오직 그리스도 되세요 아이고 목사님 냉편 되어보세요 냉편 되면 목사님 절대 오직 그리스도 안 될 겁니다 됩니다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불러 버라고 그냥 부부 싸움 합니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허가미 싹 물러가 버립니다 옛날에 성교사 부부 우리께서 있을 때 부부 싸움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왜 사탄이냐 싸움 세게 했대요 더 크게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현장의 영적 허감 세력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군대가 동원돼요 하늘군대 모두 허가미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신다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트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갈로 요거는 안 돼가 아니에요 다 이룬 건 다 이룬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 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행변 속에 저하든지 간에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사단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도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회복되게 되십니다 어떤 신앙인이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속인에게 당신은 굿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굿 하는 데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 굿 중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하는 감사의 굿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런 감사 주수 감사 절 주일 이런 거 없어요 감사 굿이 없대요 왜냐하면 굿은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굿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는데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귀신이 와요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요 무속인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세계는 감사라는 게 없더라 감사하면 귀신이 떠난다니 감사하면 오지 않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 무속인의 말대로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다 세상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확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세상 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허감 세상에는 감사가 없어요 서로 불평, 엉망하고 물고 떳고 하는 거 정치판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은 복음적 삶이 아니에요 영계 모대 성도들 24시 복음적인 감사 체질이 되어서 허감, 문화 가득한 현장에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나다라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가부터 시작이다 하까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 가 가다가도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다 감사 라면 하나 해도 감사 마음 담아 마음껏 감사 바로바로 감사 사사건건 감사 아침부터 감사 자기 전에 감사 차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 카리스마 넘치게 감사 타인에게 주신 은혜 감사 파도처럼 시원하게 감사 하 하루종일 감사 하 하루종일 감사 공감이 됩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24시 감사하라 영계 모든 신도를 하루종일 하루종일 한번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날 잡으면 오늘 막 하루종일 감사해보자 불평이 와도 누가 날 밤을 쳐도 감사해보자 감사 그것이 억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영적인 건강 뿐만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면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이 돼요 감사 이 보금적 감사가 영적 치유와 성장의 플랫폼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모든 것 오늘부터 감사 이유 불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요 영계 모든 신도들 24시 감사체질 이 감사체질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플랫폼이다 생각하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오천종종 이삼체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스님 받는 영원 살리는 감사의 인생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계 모든 신도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야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참 어려운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4시 감사하라고 할종일을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음성 듣고 오늘부터 이유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